저는 김인숙이라는 작가이고요. 일상을 들여다보는 행위, 그리고 사람들을 일상 속에서 망나게 하는 장을 만드는 게 주된 작업인 것 같아요. 주로 쓰는 매체는 사진이고요. 사진을 기반으로 한 영상 작업을 같이 해요. 그리고 소통하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그 과정을 담은 인스털레이션이 제 최종 작품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자란 제일교보 3세인데 아버지랑 같이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를 갔는데 우연히 아버지, 사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아버지, 사촌들이었고 아버지도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제가 가족 다 모여서 사진을 찍어드린다고 사진을 찍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조화롭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핏줄이라는 게 이런가? 너무 신기한데 아빠랑 똑같이 생긴 저만 다른 사람 같았던 거예요. 가족 구성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흥미로운 게 이게 문화 때문인가? 핏줄 때문인가? 나라가 떨어져서 살았을 때 그 배경이 얼마나 그런 부분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서 가족에 대한 작업을 하게 됐어요. 사이에서 작업을 하는 목적은 근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공동체가 가족이잖아요. 그 안에 있는 개성을 담고 싶어서 이 작업을 합니다. 모델로 되시는 가족을 선택하는 기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한국에서 한반도에서죠. 건너가신 1세대가 속하시는 가족 그리고 하나는 코리아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이상 포함된 가족을 주된 모델로 부탁드리고 있어요. 촬영하기 전에 주로 가족들에 대한 가족사를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한 길면 7시간, 짧으면 4시간 그리고 이틀 동안 따로 가서 여쭤본 적도 있고요. 그 과정도 너무 재밌어서 말씀을 영상에 담아서 따로 영상 작품을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기법에 대해서는 일본의 전형적인 가족사진 사진관에서 찍는 가족사진에 한국에서 찍는 가족사진과 사람과 사람에 서 있는 간격도 다르고 전형적인 포맷이 있거든요. 그 포맷을 많이 적용을 해서 문화 배경을 나타내려고 포맷을 정했어요. 제 작품에 영상작업 비중이 커요. 이제 어쩌면 사진이라면 반반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 사진을 한 거는 나와 피사체가 만나서 대면하는 과정을 담고 싶어서 사진이라는 매체를 많이 썼는데 이제 타인과 타인을 만나게 하고 그런 모습을 담을 때 사진보다 영상이 훨씬 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담을 수 있어서 영상작업도 같이 하게 됐어요. 지금은 사비나 미술관에서 셀피라는 전시에 참여하고 있고요. 제가 2004년도에 저를 담았던 작업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붐이 된 셀피 형상과 형식, 행위적으로 비슷한데 작품이랑 일반인이 하는 셀피를 비교하는, 연극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관심사는 여기 모신 곳이 세훈상가라는 공간인데 서울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시작됐던 공간이기도 해요. 오시는 길에 공사하는 모습도 많이 보셨지만 도시가 생기면서 필요함에 인해서 발전을 하지만 그때 좋은 부분이 싹 없어지고 도시가 변하는 모습을 서울에서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도시에 관련돼서 약간 가족의 범죄를 더 키우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더 커진 게 동네이고 도시이기도 하니까 최근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많이 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V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때 천안함 얘기가 나오고 했을 때 그때 정말 그냥 개인적으로 무심코 TV를 보고 또 인터넷을 보는데 한 옆에 창에 무기의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렇게 매일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한 번도 제대로 본 적도 없고 내 안에 담아서 어떤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가 무기라는 게 나한테 뭐였지 생각해보니까 너무 막연했던 그런 오브제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거를 찍어보고 싶다. 첫 번째 작업이 이제 어떤 전쟁 무기에 대한 좀 두려움과 설렘이 포함된 아이러니한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게 그 클라이막스 재구성 시리즈였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작업의 전체에 타이틀을 제가 차가운 여운이라고 붙여본 거예요. 클라이막스 재구성 시리즈가 끝나고 나서 이제 길가에 있는 무기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를테면 어린이 공원인데 거기에 이렇게 우두커니 누군가 갖다 놓은 그런 무기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폐무기라고 보이죠. 그런데 그런 무기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관찰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그런 무기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거기 진열되어 있는 거죠. 아마 목적은 전쟁을 기억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평화를 수호해야 되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좀 어떤 풍경은 좀 뜬금없이 보이기도 하고 낯선 풍경으로 다가와서 그거를 기록하는 작업들을 한 것이고 그것이 모여져서 지난번 전시가 이루어진 겁니다. 문방구를 지나갈 때 또 저희 조카가 노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전쟁하고 관련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쟁 놀이에 들어있는 그 서사가 실제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보기에는 살생이라는 게 들어있고 아무리 장난감이지만 누가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느냐부터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제가 처음으로 집 근처에 있는 문방구에 가서 그런 피규어를 한 사업 모으기 시작했어요. 예술과 놀이 사이에서 나만의 어떤 장면을 구성하고 좀 유아틱한 그런 모습들을 좀 만들고 싶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놀이와 가상 또 예술 행위와 놀이 그런 경계선에서 작업을 하면서 이것이 약간 쉽게 받아들였지만 보면 볼수록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됐으면 했고 처음에는 용산 전쟁 기념관을 가서 촬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찍다 보니까 이건 박제가 된 무기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획서를 써서 군대에 협조를 받은 거예요. 아주 아주 운이 좋게. 조명을 쓰는 아이디어가 온 것은 자동차 광고에서 왔어요. 그리고 원래 조명이라는 것은 주제를 보여주는 보조물이기 때문에 프레임 안에 나오면 안 되는 장치인데 그걸 보여줌으로써 뭔가 새로운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나도 실제 무기를 찍어봐야지. 그렇게 해서 기획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몇 개의 시리즈 작업을 계속 쭉 함께 진행을 하는 편인데 일단 차가운 영웅 시리즈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명을 통해서 보여줬다면 조명을 통해서 없애는 작업. 살아남은 자의 모습을 극화시켜서 하는 작업이에요. 한 명의 개인은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이 됐던 테러가 됐던 불각증을 느낄 정도로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가상의 사건을 설정을 하고 촬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됐던 호기심이 됐던 분노가 됐던 무력감이 됐던 그런 것들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그 작업의 모델이 돼서 저랑 협업을 통해서 이미지화시키는 거죠.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진작가 박형근입니다. 주로 자연이나 우리 일상의 주변에 있는 경계 지점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어떤 스토리 이야기를 집어넣는 그런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텐슬리스 시리즈는 사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일종의 배회하던 중에 뭔가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에 더 깊은 어떤 다양한 층이 존재하고 우리 이성이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감각적인 것들 감성적인 것들이 이 세계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사진으로 표현할까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어떤 제가 원하는 이야기를 넣기 위해서는 약간의 연출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그런 행위가 필요했고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느낌 그리고 약간 몽환적인 느낌 그런 쪽으로 이렇게 형식들이 갖춰졌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느끼는 충격적으로 좀 확장시키는 이러고 하는 그런 시도가 담긴 작업이에요. 그래서 아 사진인데 뭐 결정적인 어떤 순간을 담아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느리고 뭔가 바라보고 있지만 바라보고 알아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텐슬리스트 시리즈뿐만 아니라 제가 만들어내는 작업들은 사실 제가 만들어낸다는 표현을 한 것처럼 촬영은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제 생각, 표현의 수단이고 사실 그 전에 많은 리서치 과정이라든지 사전 조사, 리서치 그런 충분한 과정도 겪고 그러면서 밑그림을 그려요. 스케치를 해내고 그리고 나서 이걸 구체화시키기 위한 그런 일종의 또 다른 그런 리서치 작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실리적인 로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간에 제가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사진으로 찍어내는 그런 과정이 또 있죠. 보통 지금도 대형 카메라 아날로그 프로세스를 좋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아날로그 필름이 갖고 있는 그런 독특한 색 재현력 같은 거 그리고 디지털보다 훨씬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자연에서 많은 영감을 얻다 보니까 숲이라든지 산, 바다 그런 원시적인 형태의 자연이 살아있는 생태가 살아있는 곳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는 편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 멍 때리고 있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너무 딱딱하게 하기 시작하면 작업이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진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사진이 물렁한 그런 형태로 변형될 수 있게끔 제가 사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 자체도 물렁물렁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9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적, 문화적 부조, 시스템 시스템을 압축하고 있는 공간들, 사물들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DMZ 같은 그런 군사시설 내부 그런 곳을 한 5, 6년 정도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비슷한 시기에 서해안에 있는 시흥 안산 쪽에 있는 시화 간척지대를 제가 2009년부터 계속 촬영을 하고 있어요. 제주도는 저한테는 경각의 원형 같은 곳, 제 고향이기도 하고 제주도에 대한 지속적인 작업도 계속하고 제주도 숲이라든지 자연에 대한 촬영 작업도 있지만 제주도가 갖고 있는 영적인, 신화적인, 영적인 기운들 서려있는 오브제라든지 장소에 대한 작업도 하고 있고 그 작업에서 중요한 건 시간성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머무는 시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짧은 시간 그리고 그 밖에 있는 무한한 시간에서 우리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작업들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런 작업들이 지금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형예경아입니다. 저는 사진 매체를 기반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학부에서는 사진 전공을 했었고 대학원에서는 조형예술 전공을 했었습니다. 피규어 프로젝트는 제가 2010년부터 12년까지 했던 더 캡쳐노이처 작업의 안정선에 있습니다. 제가 도시에 살면서 이제 자연을 우리가 소유하고 지배하고 있는 그 풍경이 굉장히 불편한 시각으로 다가오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시각을 설치 작업과 퍼포먼스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했었고요.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고 어떻게 풍경화 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하고 있는 피규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어떤 풍경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혹은 그 풍경들에서 더 나은 어떤 가능성 있는 풍경들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던지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실제 자연 공간에서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자연 공간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거나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점에서 별벌리 없어 보이는 그런 자연 공간들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에서 땅을 파거나 천을 덮는다든가 아니면 실로 묶어서 어떤 형태를 만든다든가 그런 방식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방식을 재현한 뒤에 이제 조감도적인 시선으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어떤 풍경으로 재현을 하고 있고요. 스케일이 이제 대부분 크다 보니까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서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땅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땅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특성들을 이용한 어떤 드로잉 형태를 가지고요. 실제 자연 공간에서 이제 설치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만들어지는 형태들은 지금 우리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형태들 그런 형태들에서 많이 차용이 되고요. 어떤 조각적인 형태로 작업을 진행했다가 이제 사진 촬영이 끝난 뒤에는 땅을 팠던 어떤 그 부분들을 다시 덮어놓거나 실로 묶어서 어떤 큰 드로잉을 했던 것들도 이제 실로 다 제거해서 처음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 처음에 가장 흡수한 부분으로 이렇게 돌려놓고 작업이 마무리되는 형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작업의 어떤 속성은 대지 미술, 서구의 1970년대에 있었던 대지 미술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대지 미술의 어떤 전후 관계에서의 어떤 부분들이 어느 정도 차용이 되고요. 그리고 실생활에서는 제가 대부분 많이 걷는 편이에요. 걸으면서 보게 되는 어떤 도시의 풍경들 제가 더 주목하는 부분은 그 도시의 풍경 속에서 보게 되는 어떤 틈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완벽하고 어떤 어떻게 보면 되게 논리적일 것 같은 어떤 도시 구조 안에서의 발생되는 결함 어떤 그런 미세한 틈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작업의 어떤 방식으로 섞여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피규어 프로젝트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피규어 프로젝트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도시 풍경을 봤을 때 어떤 서구의 추상 미술에서 왔던 어떤 탐유주의적인 어떤 시선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제 나름의 어떤 재구성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풍경들 어떻게 보면 어떤 다른 형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들을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진과 어떻게 결합할 수 있고 또한 영상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그게 또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매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이건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자연하고 인간의 관계에서 드러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이제 가치가 진짜 있는 것인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연하고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플래닛 시리즈는 전시를 하다가 좀 더 다른 사람들, 관객들에게 소통을 좀 더 많이 하고 싶다는 바람이 생겨서 형식이 좀 정해진 거고요. 그리고 플래닛 시리즈가 전 시리즈를 작업을 할 때 다녔던 장소들에 늘 이렇게 있던 소재들이었어요. 표현 방식을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들어낸 작업이죠. 폐수나 더러운 오염된 것들을 소재로 촬영을 하는데 우주에 들어온 것처럼 디스플레이를 해서 행성처럼 보이게 되지만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요. 행성처럼 보이는 이것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오염된 것들이 오염시키는 오염물질들이 우리들은 잊고 있지만 굉장히 우리들에게 밀접하게 사실 관계하고 있다는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진이 가지고 있는 매체적 특성 자체가 시각적인 것들밖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냄새나 이런 것들이 다 배제된 채로 실제로 이미지를 마주하게 되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냄새나고 하는 것들로 이제 있게 되는데 그런 점들이 굉장히 사진이 가지고 있는 단점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제 작업에서는 하나의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플래닛 시리즈는 우선 4x5 대형 카메라로 촬영을 해요. 실제로 촬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무브먼트를 많이 사용을 해요. 들어갈 수 없는 장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드론으로 촬영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한 후에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서 포토샵으로 원형을 만드는 거죠. 그냥 크롭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그렇게 좀 입체감 있는 이미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모의 이미지를 계속 밀어넣어서 볼드한 느낌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래닛 시리즈는 촬영을 할 때 사실 지속적으로 만났던 대상들이에요. 이 대상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준비를 하거나 영감을 얻는다라기보다 이런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오염된 곳들이나 대규모로 개발된 곳들이나 그런 곳들을 찾기도 하고 먼저 매체에서 신문이나 TV에서 어떤 장소에서 오염에 대한 문제들이 갑자기 사건이 생겼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 장소를 스크랩을 해놨다가 나중에 촬영을 가는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하는 작업은 과연 그렇다면 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자연하고 이렇게 관계가 다른 동물과 달라지게 되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찾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하는 작업이 그렇습니다. 저는 사진 작업하는 이원철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작업들이 빛과 어둠, 삶과 죽음 그리고 양적인 시간과 질적인 시간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되는 의미들의 그런 것을 어떤 사물을 통해서 같은 프레임 안에 담고 보여주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더 다른 전면에 드러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을 좀 볼 수 있게 작업을 하려고 계속 고민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대학원 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촬영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 봤던 경주의 모습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학창시절에 갔던 경주는 좀 그런 고풍스럽고 유적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2006년도에 가서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관광지화되고 상업화된 경주의 모습이었어요. 사람들 머릿속에는 저처럼 예전에 오래된 그런 고도의 경주 옛날의 수도였던 그런 느낌이 많을 텐데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것하고 느껴서 그때부터 그런 경주의 상업화된 모습들 관광지화된 모습들을 좀 사진으로 담아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가게 됐고요. 그런데 촬영을 하던 중에 그 컨셉이 이제 계속 조금씩 바뀌게 됐는데 제 카메라 프레임 속에 담긴 모습이 나무랑 오래된 고분이랑 같이 이제 찍고 있는 게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나무가 봄이 되면 이제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열매가 맵고 가을이 돼서 낙엽이 떨어져서 그게 썩음으로써 또 다음에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양분이 되는데 그런 1년 주기로 순환하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랑 비슷하다고 그렇게 종종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찍고 있는 장면, 아버지가 하신 말씀 그런 것들이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진행,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더 스탈라이트 경주라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밤에 촬영하는 게 제가 컨셉상 더 스탈라이트 경주에서 잘 매치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이유가 제가 찍은 그런 경주 시리즈에서 소재가 됐던 게 오래된 고분이랑 나무를 찍은 건데 그 무덤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음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죽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세계잖아요. 아무도 죽어본 사람도 없고 경험 보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지의 공간, 미지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밤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둠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 알 수 없는 공간, 시간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컨셉이랑 표현 방법에서 밤에 찍는 어둠이랑 컨셉에서의 죽음이랑 같이 굉장히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을 선택을 한 거고 사진도 빛이 있어야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노출을 길게 해서 어둠 속에서 빛을 끌어내는 거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는 거 그게 같이 컨셉이랑 표현 방법이랑 잘 맞는 거 같아서 야경으로 통해서 경주를 작업하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불 꺼진 등대를 찍고 있는데요. 2016년, 작년부터 컨셉이 정리가 돼서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불 꺼진 등대를 찍는 거는 사실 불이 꺼져 있는 등대를 찾아다니면서 찍는 건 아니고요. 불이 켜져 있는 등대이긴 한데 불이 켜져 있는 순간만 제가 검은 천으로 카메라 렌즈 앞을 가려서 결과물은 불이 꺼진 등대처럼 그렇게 보이게끔 하는 작업인데요. 그런데 불 꺼진 등대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풍경 사진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사회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런 작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등대라는 거는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배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 사회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사람들의 그런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등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위한 그런 작업입니다. 저는 사진가 김성용이고요. 다른 일을 하다가 사진을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삶의 방식으로 선택하고 그다음에 사진의 주제도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작업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주제로 담고 있어요. 삶을 살다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뭔가 위로를 받아야지 내가 삶을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위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집안에서 되게 다툰 적이 있어요. 부모님하고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밤에 바깥으로 뛰쳐나왔죠. 골목길을 막 배회하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고 주체할 수가 없고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달이 보였어요. 둥근 보름달. 달이 있네 하면서 달을 쳐다보는데 뭐를 듣겠어요. 한 30초 정도 쳐다봤나? 달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따뜻하게 위로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 달을 사진 찍어야 되겠다 하면서 달을 찍기 시작한 게 위로하는 빛이고요. 위로하는 빛 같은 경우에는 달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달만 있어서는 내가 표현하고자 했던 위로가 그렇게 표현이 안 돼요. 제가 표현하는 위로는 달로부터 봤지만 달빛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불빛들도 저한테 위로를 둡니다. 사람들의 불빛은 저기에도 나같이 힘든 사람들, 나같이 고민하는 사람들, 나처럼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사람들이 잘 살건 못 살건 간에. 그래서 그 불빛들과 달빛이 보이는 장소를 찾아다니죠. 저는 작업이 주로 삶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삶의 즐거움, 아니면 힘듦, 어려움, 아니면 짜증남, 기타 등등이 다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 이런 걸 보다 보면 그래, 내가 저런 걸 왜 생각하지 못했지? 저런 걸 왜 놓치고 있었지? 그런 영감들이 떠올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사진 교육에 좀 관심을 가져요. 그다음에 교육 대상은 좀 어린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사진이 어떤 의미가 있을 거고 왜 사진을 알아야 되는 건가? 그다음에 사진으로 뭘 할 수 있는가를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저의 계속 남은 목표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가 이서민입니다. 한국의 가족 문화는 유교의 가부장적인 체제와 또 가족주의가 상당히 견고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그런 가족의 어떤 가부장적인 체제의 구조 안에서 어떤 구성원들의, 개개인의 정체성이라든지 어떤 존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담로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제 작업에서 그 가족구나 가족 구조 안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들의 시선을 통해서 한국의 가족 문화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취약한 부분 또는 약점인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는 그런 작업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작가인 제 자신이 결혼과 출산 과정을 겪으면서 부딪혔던 정체성에 관련한 문제들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은 저를 포함한 동시대 여성들이 함께 겪었던 그런 동시대적이고 연대기적인 그런 작업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윈스 작업은 제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그 학교에서 만나게 된 학부형들 엄마들의 어떤 자식을 대하는 태도와 그들의 욕망을 관찰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트윈스 작업의 모델은 아이와 엄마의 커플 사진인데 그 아이의 정체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시기에 그 여자 아이들과 또 그 엄마를 아이들의 방을 배경으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욕망이 아이들에게 투사된 어떤 모습을 그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이나 드레스나 또는 머리핀, 구두, 양말, 방에 있는 커튼들 여러가지 소품들이 그 엄마의 욕망을 대변하는 기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의 제목이 되는 트윈스라는 말의 의미는 물리적인 쌍둥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엄마와 딸의 어떤 동일시되어가는 그런 심리적인 쌍둥이의 상태를 묘사하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트윈스 작업은 엄마와 딸의 커플 사진에서 조금 더 확장돼서 아빠와 아들의 커플 사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작업은 엄마의 욕망과 함께 또 부모의 어떤 취향이나 취미까지도 어떤 가족에게 유전되고 취향되는 그런 사회적 현상에 대한 성찰이 담긴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제 주변에서 가까운 관계들 또 제 감정에 영향을 미친 어떤 사건들 그런 것을 통해서 작업에 영감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 작업의 대상이 되었던 여성, 남성, 약자, 이주자들 이런 사람들을 한자리에 세울 수 있는 아주 포맷이 넓은 그런 작업을 하면서 그런 어떤 계급이라든지 그런 어떤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뛰어넘는 넘을 수 있는 그런 수평적인 작업을 진행을 해보고 싶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런 작업의 내용들을 책이라는 매체가 가진 역사성 속에 담아서 이런 것들, 이 책 안에 이런 이미지와 함께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다양한 담론들이 담긴 글들을 이미지와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사진 작업을 하고 있는 김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사진 작업도 계속하고 그리고 여행 다니고 돌아다니는 것도 꽤 많이 좋아했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정말 돌아다니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제 생활도 거의 없어지고 오로지 그 작은 아이를 위해서만 모든 시간이 돌아간다는 것이 숨도 가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심지어 집에만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러다가 큰 애가 말도 좀 하고 어느 정도 저와 한 몇 시간 정도는 떨어질 수 있을 때쯤 돼서 그냥 바람도 쐴 겸 가까운 문화센터에 꽃꽂이를 배우러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밤공기도 오래간만에 쐬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꽃이라는 그 향기와 그리고 그 예쁨이 저에게 새로운 생활의 삶을 그 한륙수를 주었는데 그 꽃이 계속 활짝 펴 있지는 않고 그리고 시들어 가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또 그 꽃도 마치 저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빈 병이 하나 있길래 그 중에서도 약간 생명력이 조금 강했던 꽃들 몇 송이를 빼가지고 꽂아두면서 쳐다봤더니 아이가 엄마 이거는 싱크대에다가 뒀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왜? 그랬더니 엄마는 거기를 제일 오래 서 있고 가장 많이 보니까 예쁜 꽃은 엄마가 싱크대에 놓고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밖에 나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른 공간에서 찾기보다 우선 내가 제일 오래 머물고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집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모든 작업은 집안에 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작은 작업 말고 크게 크게 나눠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세 번째 시리즈인데요. 우선 첫 번째 시리즈는 우선 결혼하기 전 집에서 그리고 그때는 부모님이 왜 결혼을 안 하냐 그런 압박감을 줄 때 그런 물건들을 찾으면서 작업을 했었고 또 신혼집에서는 신혼일 때만의 필요한 아기자기함과 그런 소소한 물건들을 또 찾아서 작업을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이들과 있는 집에서는 아이들과 있으면서 아이 엄마가 아닌 나 자신의 김지원이라는 걸 찾고 싶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은 아직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완성된 것 같은 느낌을 못 받아서 조금 더 작업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은 그래도 엄마가 사진 찍어줄게 하면 포즈도 좀 취해주고 좀 적극성을 띄우지만 사춘기가 되고 이러면서 점점 이 카메라를 피하는 그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찍어줄 수 없을 때까지 아이들의 모습을 계속 담아주고 싶습니다.